안녕하세요. 계산청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김윤정입니다. 내일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게다가 4월의 첫날이자 만우절인데요. 주변 분들과의 가벼운 장난은 괜찮겠지만 112나 119의 장난전화는 절대 안 하실 거라 믿습니다. 현재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단계가 발령 중이기 때문인데요. 건조특보가 강화, 확대된 상황이고 맑은 주말을 맞아 외부활동이 많을 걸로 예상되는 만큼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전국 날씨 대체로 맑은 하루 예상됩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1에서 4도 높을 텐데요.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0도, 춘천 5도, 강릉 11도, 대전 7도, 전주 8도, 대구 9도, 제주 12도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춘천은 25도, 강릉 21도, 또 청주는 26도, 광주 26도, 대구 24도, 부산 21도겠습니다. 최저와 최고기온의 차이가 2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봄철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쉽고 자세한 내일 날씨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압 게으름을 통해 날씨 전망해보겠습니다. 수증기 영상과 상하층 구름 합성 영상인데요. 이 수증기 영상에서 우리나라 부근의 검은 영역은 상층의 건조한 공기가 연직으로 침강하면서 하얀 구름대가 소산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즉 상층부터 하층까지 주변보다 건조하겠죠. 따라서 검은 건조역을 중심으로 맑은 고압부가 자리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데요. 이 수증기 영상을 상층에 500헥토파스칼 1기도로 중첩시켜서 보면 이 건조역은 상층, 상층의 기압마루의 고기압성 흐름, 이 고기압성 흐름을 타고 내려온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대기의 큰 흐름을 타고 기압마루와 함께 건조역의 중심이 동쪽으로 흘러감에 따라 내일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중국 중부지방에서 흘러오는 높고 엷은 그릇만 지나는 하루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도 우리나라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맑은 날엔 햇볕에 의한 기온의 일변화가 크기 때문에 체온 유지에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내리는 이유는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렇게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대기는 더욱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때문에 오늘 건조특보, 주의보가 경보로 강화된 곳이 있고요. 추가 발효된 지역 많습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건조특보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만 해도 산불이 13건이나 발생했는데요. 벼쩍고 포근한 주말인지라 외부활동이 많을 걸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또한 매우 우려됩니다. 특히 봄철엔 낮 동안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때가 있죠. 땅은 아직 차가운데 햇볕 받은 공기는 급되워지면서 그늘이나 골짜기에 덜 데워진 공기와의 기온차가 생기면서 또 공기가 순간적으로 빠르게 되섞이는 건데요. 때문에 불씨가 작더라도 바람에 날려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번지기 쉬운 만큼 산행이나 캠핑 등 야외활동 시엔 화기 사용에 각별히 신경 쓰시고요. 농가에선 쓰레기 소각 및 논반 태우기는 금하시는 등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또 내일 만우절 허위 신고 안 하실 거라 믿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